뭘 좀 사줘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움직여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 상세 페이지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은 움직이는 것에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GIF 이미지를 넣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보통 이런 GIF 상세 페이지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로 많이 만드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디자인 초등학교인 만큼 오늘 간단하게 포토샵만으로도 이런 빛이 지나가는 효과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시 파일도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거든요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압축 풀고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일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의 PSD 파일이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까지 다 살아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열어서 어떻게 했는지를 레이어별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GIF 파일도 있고 얘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완성된 이미지가 GIF 파일로 열리고요 이쪽에 보면 아이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러스트 파일로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이 홀로그램 엠블럼 이 파일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글자들도 살아있는 일러스트 파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글자들을 원하는 걸로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 옆에 글씨 아웃라인이라고 써있는 건 제가 이 글자들을 다 깨놓은 파일이에요 혹시 필요하실까 봐 같이 넣어뒀고요 이 이미지는 제가 뒤에 홀로그램부터 글씨 부분까지 다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포토샵을 켜고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예제 파일을 열고 같이 따라하면 되시는데요 이 예제 파일을 이렇게 끌어서 포토샵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완성분에는 있던 이 타임라인 쪽에 있는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이 예제 파일에는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타임라인 창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저도 같이 끄고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만들어둔 이미지인데 지금 보면은 jpg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정적인 모양이거든요 이 완성분처럼 움직이는 효과를 줘서 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바꿔 볼 거예요 우선 이렇게 파일을 열었으면은 제가 이 배경 레이어와 이 앰뷸럼 이미지에 간단하게 그림자 효과만 적용한 사진을 넣어 두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샘플처럼 만들려면 하얗게 빛나는 거를 우선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 창에 보시면 이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흰색 네모를 먼저 그려줄 거고요 이쪽에 보면 이 두 번째 레탱귤러 마키 툴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 만약에 이쪽에 네모가 아니라 뭐 동그라미나 가로 세로 선 같은 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얘를 마우스 왼쪽을 꾹 클릭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떠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빛이 어느 정도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만큼의 크기를 그려주세요 저는 좀 이 정도로 크게 그려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만큼 반짝반짝 하면서 선이 지나가는데요 저는 지금 이 배경색을 넣어주느라 지금 왼쪽에 이런 연한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왼쪽은 까맣고 오른쪽은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방금 여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지금 까맣고 흰색으로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은 까맣고 오른쪽은 흰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흰색이 채워지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흰색이 채워진 거고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검은색을 넣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알트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검은색이 들어가요 이 왼쪽에 있는 색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지금 흰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델을 해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이 반짝반짝 거리던 게 선택이 해지가 되고요 이렇게 지금 정직하게 하얀색 네모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샘플 이미지처럼 비스듬하게 빛이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각도를 조절해 볼게요 키보드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게 가상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커서가 바뀌면서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하면 15도씩 조절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굳이 15도씩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자유롭게 변경을 해볼게요 저는 이 정도로 바꿔보았고요 이 위쪽에 V버튼 눌러서 확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엔터 버튼 눌러도 확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흰색이 그냥 확 지나간다고 반짝이는 느낌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효과를 줘야 하는데요 제 강의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흐림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이 위쪽에 필터에서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눌러주시고 지금 저는 아마 샘플 만들어보면서 썼던 거라 이렇게 153점이라는 큰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은 양을 한번 조절을 해 줘 보세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렇게 뿌옇게 더 흐려지고 적을수록 더 적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발을 움직이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마우스 휠을 올리거나 내려주면 이렇게 0.1씩 더 세심하게도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한 이 정도? 40.1이니까 딱 40을 맞춰줄게요 이 정도에서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왼쪽이 보이잖아요 이 가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무브 툴이 저는 선택이 돼 있는데 만약에 선택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흰색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왼쪽이 다 가려지게 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옮겨 보니까 이 샘플처럼 이 안에만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겉에도 다 가려버리잖아요 만약에 배경이 이런 흰색이라면 상관없었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다른 연한 보라색이기 때문에 확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앰뷸럼 안으로 이 흰색을 넣어줄게요 이때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준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위쪽에 카드로 띄워둘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다시 흰색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R2를 누르면서 이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면서 아래쪽 화살표가 뜨는데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 레이어가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생기면서 딱 이 안에만 지금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움직이지만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없애놨었던 타임라인을 다시 열어볼게요 이 윈도우에 이 타임라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 타임라인이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저는 지금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이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뜰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이 더 편하기 때문에 예로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을 선택할 수 있게 떠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고 이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가 이쪽에 다 하나씩 뜨는데요 이런 화면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동영상 편집을 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신다거나 애프터 이펙트를 쓰시면 이런 식의 화면 구성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포토샵이 예전에는 각 프레임별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했었는데 정말 아주 예전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비디오 편집도 가능해졌더라고요 뭔가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의 경계선이 조금씩 흐여지는 것 같아요 애프터 이펙트가 기본적으로 4개의 효과인 위치, 투명도, 크기, 회전을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포토샵은 이렇게 3가지 포지션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오퍼시티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저도 솔직히 스타일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 위에 맨 위에 있는 포지션만 쓸 거예요 이쪽에 보면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 얘를 인디케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영상 편집해 보신 분들은 익숙할 텐데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반짝이는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 아주 작게 0이라고 다 뜨는데 첫 시작 부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첫 시작 부분에서 이 포지션 위치를 조정하는 이곳의 왼쪽에 보면은 이런 시계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스탑워치라고 부르는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마른 목걸 모양의 노란 네모가 생겼는데요 얘를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굳이 이 단어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0이라는 첫 시작 부분에 지금 이 레이어 4가 하얀색 네모 부분이잖아요 이 첫 시작에 이 위치에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흰색 네모를 이 시간에 이 위치에 저장하겠다는 뜻이고요 아예 밖에서부터 이렇게 밝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Move Tool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예 밖으로 나가게 위치를 옮겨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를 이번엔 조금 옆으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역시 Move Tool이 선택된 상태로 다시 지금 이쪽 어딘가 있을 흰색 네모를 이렇게 끌어 주시면 저는 한 가운데로 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생기고 역시 이 위치에 이 시간에 이 위치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옮겨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맨 마지막까지 흰색 네모를 옮겨 주는데 저는 아예 나가게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또 포토샵이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찍어 줬고요 이쪽에 보면 이런 재생 버튼이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이 인디케이터를 처음으로 끌어서 가져가 주신 상태에서 재생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번 지나가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이 샘플처럼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조정을 해 줄게요 요 맨 끝에 있는 이 바를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면서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는데요 왼쪽으로 끌어서 끌으면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게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맨 마지막 키프레임 있는 곳까지 옮겨 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스크롤을 당겨서 다시 처음으로 맞춰 줬고요 지금 이 바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상이 이게 지금 비디오 타임라인이었잖아요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이 진행되는 여기까지의 시간까지 나는 이 부분만 이 레이어는 이 부분만 반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재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만 계속해서 재생이 되는데 나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바를 조금 옆으로 당겨 두고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조금씩 위치를 옮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발을 움직이고 처음부터 보면 이번에 이렇게 늘려졌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얗게 지나가는데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저희 샘플에서는 까만색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응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얀색만 쑥 지나가면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효과를 더 준 건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 하얀색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지금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노말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오버레이를 했어요 오버레이를 눌러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가져가서 재생을 눌러주면 이번엔 이렇게 아래쪽에서만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죠 저는 지금 하얀색이 너무 경계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블러 효과를 조금만 더 줘볼게요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 한 번만 더 주면 더 연해지면서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흰색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아니면 작았으면 좋겠어 할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을 해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버레이를 했는데 다른 것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면은 바로 미리 보기가 떠서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버레이 빼고는 다 별로예요 이거는 완전 그 엑스레이같이 해도 되고 이거는 아예 또 까맣게도 되고 흑백으로도 되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써본 빛나는 효과를 할 때는 이 오버레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모드에 따라 변하는 게 재밌죠 자 그럼 이렇게 빛나는 효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걸 저장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올릴 수가 있는데요 GIF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이쪽에 파일, 엑스포트, 세이브 포 웹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쪽에 JPEG가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JPEG는 말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런 움직이는 GIF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 JPEG를 한번 선택을 해서 맨 위에 있는 GIF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용량도 보이고 저는 한 2.3M 정도 나왔는데요 용량을 줄여야 하시는 분들은 이쪽의 사이즈를 줄여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대로 해 볼게요 여기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원하시는 이름을 적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미 완성한 게 있기 때문에 취소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것도 캔슬을 눌러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저장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GIF 이미지로 저장된 게 열리고요 이렇게 완성한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리시면 되겠죠 저는 딱히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제 채널 이름과 그냥 굿 디자인이라고 별 5개를 한번 줘봤는데 여러분들도 쓰실 곳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문구로 적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곳에 많이 써보시길 바랄게요 종종 이런 간단한 GIF 만드는 방법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동안 제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 구독자 분들이 대부분 취미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제가 최근 커뮤니티에 취미로 디자인을 하시는지 아니면 실무에서 쓰시는지에 투표를 올렸었는데 제 예상으로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엔 취미로 포토샵을 시작했지만 지금 이렇게 직업이 되어서 포토샵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쓰고 인디자인도 쓰고 애프터 이펙트도 쓰고 프리미어 프로까지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왠지 저랑 비슷한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뭔가 실무에서 쓰는 효과들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공부해서 자주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은 구독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느려도 매주 하나씩 꾸준히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 갈 테니까요 매주 새로운 디자인 꿀팁을 더 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시는 김에 좋아요와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더욱 좋고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리즈였습니다 다음주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